서현숙 원장 서현숙 원장 서현숙 원장 서현숙 원장 서현숙 원장 고향인 거제에서 16년이 넘은 시간동안 마음껏 성장해온 서현숙 원장입니다. 지역적인 한계인지 제가 2005년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준비해야 했던 웨딩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에 관련해 거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서 결혼 후 현재 저희 대표님과 함께 거제 서울, 부산, 대구 등 결혼 토탈 웨딩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거제 통영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고자 웨딩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웨딩 메이크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토탈 웨딩샵인 2006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거제 통영 최초로 웨딩 스튜디오와 드레스 프랜차이즈를 도입해 지역적인 차이가 없는 브랜드화로 결혼 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웨딩, 혼수, 가정까지 한 곳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웨딩 컨설팅으로 1대1 맞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평이 넘는 웨딩 스튜디오에서는 웨딩 촬영을 비롯하여 가족 촬영, 리마인드 촬영, 프로필 촬영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150평의 웨딩 샵에서는 웨딩 드레스 대여, 한복 맞춤 대여, 메이크업, 돌 의상 대여, 연주복 대여까지 할 수 있어 웨딩뿐 아니라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웨딩 트렌드와 고객의 리즈에 맞춰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진정성 있는 웨딩 서비스로 고객 가까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ufff 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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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f